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너버입니다 오늘의 게임은 바로 폴터헤이스트라는 귀신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는 게임 바로 여러분들 인트로 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좋아요 바로 여러분들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카로니 2천원 후원 아 슈퍼챗 감사합니다 스타트 게임 이메일로 온 해주시면 되고요 공지사항에 써져 있습니다 제 이메일에 대해서는 거기로 신청해주시면 되요 매니저는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행복한 지금 귀신의 집에 지금 들어온 상태고요 여러분들의 조금 도와주기 위해서 발길을 조금 키워주겠습니다 좋아요 오 발소리 이게 지금 됐습니다 오 이게 달리기 단형차야? 뭔가 이제 숨을 쉬고 예 마우스 버튼이 있네요 맵을 좀 돌아오고 어 이거 뭐지? 어 드라이버? 아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소리 나잖아요? 그때 마우스 버튼을 안 누르면 기칠만 하보다 이렇게 기침하네요 여긴 뭐지? 아 이렇게 하면 기침을 조그맣게 하네요 열리지가 않는 문이 있네요 이게 뭐야 이 똥차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 근데 분위기가 되게 있다 그쵸? 불쌍한 게 아 이렇게 아 이거 완전 어렵다 근데 이거 왜 참아야 되는 거지? 소리를 안 내야 되는 이유가 있나? 이 사다리가 있는데 사다리 위에 올라갔는데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젠장알 네 그러면 지금 내가 가야 될 곳은 이 집인거 같군요 좋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 들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와 야 이거 방금 뭐야 방금? 야 지금 뛰어오는 소리 들렸습니까 여러분들? 야 발소리 들리는데? 아 소리내면 귀신이 달려온다고요 어 지금 발소리가 갑자기 사라졌어 아아 아이템 어떻게 보지?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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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보입니까 여기 메모장 아 기침하면 귀신이 알아채는 게임이군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른쪽 상 지금 채찍창에 있는 곳에 보이는데 채찍창을 조금만 옮겨줘야 될 것 같아요 어 갑자기 플레임형이 가리네 여기 보면 이제 랩탑 그리고 리볼버 카메라 그리고 저거 뭐야 아 빔프로젝트구나 빔프로젝트 저거 뭐지? 아닌데? 프로젝터 미친데? 저거 뭐냐? 빔프로젝트 저 네번째 건 뭐예요? 망원경이에요 저게? 아 저게 쌍원경이군요 아 그래요 그럼 그 밑에 건 뭐예요? 이것도 훔쳐야되는 이게 목록인가봐 그 다섯번째 거 아이 여섯.. 다섯번째 거는요? 다섯번째 건 뭐지? 사안경? 아 선배 오오오오오오오 어어어 오우 아이 진정하세요 아 사람 귀침을 좀 할수도 있지 아 이걸 잘 맞춰야 되는구나 어 이걸 잘 눌러야돼요 어우 불 꺼졌어 불 꺼지면 멈추라구? 야 이거 빔프로젝트 아니냐 이거? 어 야 이거 안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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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빔프로젝트 어디갔어 야 야 너 거기서 뭐해 빨리 따라 나와 에헷 츄님 오늘도 장일은 도둑이되게 해주세엇 좋습니다 이걸로 뭐 어따 어떻게 해요? 이제 차에 넣어 왜 들어가지 못하니 아 뒷트렁크에 넣는건가요? 야 안보여 안보여 나 어디갔어 빔프로젝트 어디갔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건가 같은데? 어 좋아요 아 이저씨 무슨 카멜레온이야 어둠속에 동화되서 하나도 안보여요 플래시 흐흑 히흐으으으으윽 플래시챙거 한다고요? 아, 불쇼 그만 끄세요! 어, 발소리 엄청 무섭다 오케이, 뭐 훔칠게 일단 나가x3 와, 저기 심리적 압박감 장난 아니에요, 여러분들, 이 집 와, 이 게임 심리적 압박감 진짜 장난 아니야 야, 나 뭐했어? 뭐 잘못했어? 저 문 닫은 거? 문 닫았다고 지금 소리난 거예요, 지금? 와, 지금 문 닫았다고 지금 저한테 달려온 거예요? 아, 이게 문소리도 들리는구나 포기해, 친구 도둑 친구? 아, 2층에 있는 거 아니야? 도둑 친구 어, 노트북 아, 이거 언제 하나씩 다 들고 가, 근데? 어, 리볼버 아잇! 아잇! 하아 누구 있나요? 아잇! 안녕하세요? 아잇! 좋아 완벽한 컨트롤이야 거의 밭지성의 볼터치 수준 방금 뭐야 빈 났던거? 어? 나 죽은거에요? 와... 와 진짜 어렵고 무서워 이게 카메라라고? 사오르로 와 이러면 답도 없구나 조심스럽게 벌레마냥 그리로 왔다 그리로 왔다 하아llan 아니야내야내쐐 뭐지? 뾰안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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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용기가 필요한 게임이야 나 이번에 깰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여러분 이거는 쫄면 안돼요 여러분들 이거는 좀 당당하게 가는 저의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당하게 걷기 당당하게 걷기 당당하게 걷기 2층까지 왔습니다 쫄지 않는거지 귀신한테 후레쉬까지 지금 Cyberpunk 2층에 치열 공격 그 공격 그리고 또 뵙는 또 뵙는 물건들 왜 진한가? 망한게 어디갔네 망한게 어디갔니? 왜 여깄니? 아 이거 물건 물건 짚는거만 그냥 손으로 짚는거만 얼마나 좋았을까 앞인가? 와 바로 앞에 있었어 와 죽을뻔 했다 안정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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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크아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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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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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전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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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일단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심장 괜찮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지금 물건이 다 있어요 지금 자 그럼 마음도 진정시킬 겸 어 마음 좀 진정시킬 겸 어 마음 좀 진정시킬 겸 드라이버 먹고 반대편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위치만 겹쳐서 죽어요 좋아 열쇠가 있으니까 요 문 열어가지고 따로 챙기고 이제 깰 깰 준비만 남았습니다 진짜 제발 제발 이번에 한번 깨자 또 하기 싫다 진짜 긴장이 너무 따뜻해 좋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힘을 주세요 전 어두울때만 움직입니다 밤에프린이예요 줄여서 반풋 하하 하하 이쪽으로 오고 있군요 올라오고 있어 스피드가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안 돼 아예 위치가 없을때만 하.. 어두워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을게야 불 꺼져라 불 꺼져라 왜 안 꺼지냐? 왜 안 꺼지냐 이거 진짜 이거 템 늘고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이것만 좀 잘 만들어주지 이것만 진짜 오토볼 몇개 나왔어? 지금 이거랑 저 카메라하고 상배하면 끝인데 상배가 좀 어렵지 앞에 있죠? 앞에 있죠? 몇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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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몇개 갈았다 넥 4개 리볼버가 어디있냐? 리볼버 어디있냐? 이 앞에 있는거같이 리볼버 어디있냐? 리볼버 어디있냐, 리볼버 어디있냐? 자, 송준아, 나 믿어 Where? 아니, 아니, 진짜 큰일나, 진짜 큰일나 바뀌었어, 바뀌었어 리볼버 어디있냐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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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다행했던 걸 복수할 생각인데 예 유선영님 어서와냐니? 킬 나 킬 나 킬 나 킬 나 킬 나 킬 나 킬 나 제발 제발 사장님 저 항상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하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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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렇게 기준인가? 와 지렸다 지렸다 진짜 열었어 열었어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왜 오는 거야 야 여러분들 소리 찔러 봤습니까? 이 귀신집 따위 여러분들 저한테만 걸리면 여러분들 아주 그냥 탈탈 털어버리는 거죠 주님 오늘도 창의로 도둑이 대해주세요 좋습니다 내가 어? 계속 기도 잔나를 제가 몇하를 본지 아십니까? 어 요정도 쨈이야 뭐 그냥 이 집도 뭐 쟤 어 다 쟤겁니다 귀신을 물건이라고 제가 뭐 좀 칠건 없죠 주님께서 깬거야? 응 이제 이것만 다 옮겨주면은 주님 근데 갑자기 종이 넘어가면서 막 다 넣고 털어와라 이런거 아니겠지? 아니지 아니지 갑자기 애가 이거 물건은 뭐냐 훔쳐간거에 너무 화나서 어 갑자기 막 집 밖에 나온다던가 어 차타고 도망가야된다던가 그런지만 않는다면 괴도푸린 줄여서 괴푸 좋습니다 괴푸 괴물푸린 아닙니다 괴 도푸린이에요 삐푸 하나 남았다 이건 뭐 못깰수가 없습니다 좋아요 아 이 게임 너무 쉬웠네요 여러분들 진짜 너무 쉬운 게임이었구요 하나도 안 무서웠구요 등이 축축한데요?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좋습니다 뭐야 뭐가 뭐 나갔어 여기요 아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나 일단 집안에 나 깜짝 놀랐잖아 진짜 와우 야 카메라야 사람 너 놀래킬줄 안다 역시 카메라야 이게 몰래카메라가 왜 몰래카메라겠냐고 여러분들 사람을 놀래키니까 그런거지 놀랬잖아 좋아요 캬 넘어갑니다 화면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다음에 집을 또 털어라 다른집 털어라 에이 설마 그럼 나 환불할거야 예 여러분들 이렇게 포털 헤이스트 엔딩을 봤습니다 엔진이 정말 허무하네요 엔진이 정말 허무하네요 엔진이 정말 허무하네요 나 열심히 깼는데 엔진이 이게 끝인거에요 죽은 장면이랑 다를게 없었고요 원래 처음 죽었을때 벌써 엔딩을 봤나봐요 여러분들 예 오신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스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한테 굉장히 근심이 됩니다 여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빠이